한글자막 by 한효정 딸기도 유명한데 한두 송이 싸는 딸기 세 바구니 넘쳐나네 성주님아 어서와서 이 바구니 받아주세요 문답게 불려주는 황주 아가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증산 기술계 수박도 유명한데 찹쓰시고 또 달래면 나는 몰라 수박 넝쿨 뒤져가며 익은 대로 따서 받쳐요 알쏠잘쏠 진정나는 광주 아가씨 무증산 기술계 무증산 기술계 우린 이 맘 안 돌려라 딸기 수박 문제인가 나의 승정 대답하쳐요 아름다운 광주 아가씨 이증산 기술계